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알 가죽공방의 배진환입니다. 근본에 용산구 후암동에 새로운 작업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하우스 바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근 2년 만에 공방까지 이전하게 되네요. 처음 원대했던 꿈보다는 다소 축소되고 공간을 꾸미며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은 앞으로 풀어갈 숙제로 기꺼이 여기겠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공간에 수줍게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오셔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실분은 카톡 배진이 1975로 연락주셔요. 감사합니다. 오실분은 카톡 배진환입니다.